자 이제 참가 번호 14번 마지막 팀이 되겠습니다.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요. 본선 진출의 마지막 팀이 되겠는데 3명입니다. 팀 이름이 재밌어요. 입셋 노래 하나. 입셋 노래 하나. 보통 우리 노래 듀엣 할 때 두 사람이 입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셋이 입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입을 셋이 어떻게 맞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제목은 추억의 거리가 되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박수 거리를 걸어가면 한 개비 사이로 살며시 희한함이 치웠듯 밤하늘에 나의 별은 외지 않고 언제나 내 꿈은 가만히 버러져가는 사랑이니 이런 게 이런 건가 왔다 가가는 것일까 이 세상 모두 다 사랑들어 가고 있는데 어둠은 말 없이 조용히 꺼져만 가나 나는 그대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대 나는 그대 나는 그대 나는 그대 그대 왔다 가가는 것일까 이 세상 모두 다 사랑들어 가고 있는데 내 어둠은 말 없이 나는 그대 나는 그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나는 그대 나는 그대 또 가고 가고 그 대략 내가 아주 책만이 받기 유명한 대학이죠 북한 독립의 입생 노래 하나 추억의 걸이었습니다.